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. 오늘은 부부채 간장볶음을 한번 해 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 드릴게요. 부부채 100g 대파 1뿌리 조총 2스푼, 마늘 10조, 깨소금 1스푼, 간장 3스푼, 고추 10개, 참기름 1스푼, 설탕 1티스푼, 맛술 3스푼, 후춧가루 1티스푼, 식용유 필요하구요, 물도 필요합니다. 큰거는 좀 잘라 줄게요. 너무 말라가지고 물에다 금방 담갔다가 건질게요. 시립을 좀 털게요. 물에다가 오래 불리면 안됩니다. 금방 넣어다 내야 되요. 금방 넣어다 내야 되요. 고춧가루 마늘 마늘은 납작납작하게 쓸게요 까리 고추 있으신 분은 까리 고추로 하셔도 됩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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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을 두르고 마늘 대파 소금 소금 볶아주세요 소금 마술 곱창 이제 마늘이 넣어놓을 수 있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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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참기름 양념이 다 들어갔어요 고춧가루 소금 자, 다 됐습니다. 안성된 요리를 접시에 한번 담아볼게요. 오늘의 요리 안성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